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은총씨와 함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타스캄의 요런 디자인 보시면 여러분들 되게 익숙하실거에요 저희가 벌써 이미 세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스펙이 완전히 동일하면은 그냥 사실은 사운드적인 차이는 전혀 없을텐데 스펙에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약간의 차이 물론 그게 우리가 여기서 리뷰를 한다고 같은 날에 바로 다이렉트로 같은 사운드로 리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날에 리뷰를 했을 때 차이가 날 만큼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겠지만 스펙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일단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1x2랑 2x2는 미리 했었구요 그리고 오늘 4x4를 하면은 이제 이 그 타스캄에 나오는 요 엔트리급은 다 하는겁니다 요거 4개 요거 3개 중에 여러분들이 그 구스에 맞는 것을 잘 골라서 가시면 되겠구요 저희가 늘 그 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게 나는 악기 아무것도 다루지 않아 나는 무조건 그냥 목소리 보컬 하나로 그냥 간단한 데모 작업만 한다 그런 1x2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기타를 친다 어쿠스트 기타 치고 그리고 내가 마이크가 컨덴서랑 다이나믹이 한 대씩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2x2 이상 사셔야 되고 나는 기타를 치는데 일렉기타까지도 종종 치고 그리고 앞으로 멀티 이펙터나 이런 아웃보드를 살 예정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포인트를 가셔야 됩니다 그 저희가 이제 뭐 그 오디오 엔진 자체는 좋은데 그 구스가 적은 애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베이비 페이스라든가 그렇죠 좀 아쉽죠 그것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아폴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투인으로 나오면 그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 좋은 성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뺏다 꼈다 하는데 뺏다 꼈다 하는게 여러분들 그 이제 작업을 놓고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딱 상상하시기에는 아니 뭐 그냥 구멍 두개 기타 칠 땐 빼고 이거 끼우고 마이크 할 땐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굳이 꼭 달아 놔야 돼? 막상 해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이게 꽂혀있고 안 꽂혀있고에 따라서 심지어 이제 인터페이스에 그게 꽂혀 있는데도 그 수그려갖고 그 멀티 이펙터 전원 키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어나가지고 잭을 다시 꽂고 뽑는다? 이거 여러분들 생각보다 작업 능률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입니다 그냥 인터페이스 딱 열어가지고 컨트롤 패널에서 온 딱 누르고 칠 수 있게 셋업이 되어있는게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창작력을 갉아먹지 않는 진짜 중요한 그런 세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포인트를 추천을 드리는 뭐 이런거랑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뭐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갈 집에 가는데도 QR코드 체크해야 돼 우리집 가는데도 그러니까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이게 정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냥 세팅 딱 되어있고 그냥 그대로 딱 쓰는게 제일 좋아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악기가 한 번에 뺏다 꼈다 하지 않아도 되게 그냥 쫙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는 그 상황을 디폴트로 놓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스에다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있는 투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또 보면은 8인이 있잖아요 우린 지금 8인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우리가 뭐 아웃보드를 2개 이상 쓰거나 아니면은 뭐 마이킹을 되게 다채롭게 뭐 앰비언스 마이킹을 뭐 해야 한다던가 오버헤드를 받아야 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사실 4인 이상은 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혹시 4인 이상 써요? 놀고 있죠 그쵸 나머지 4 다 놀고 있죠 그 근데 정확하게는 어 이제 캠퍼 2개 먹고 어 컨덴서 다이나믹 하나 컨덴서 하나 먹을 거 아니야 먹고 근데 이제 저는 그 펜슬 마이크 노이만 거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어쿠스틱 핀거 받을 때 아 그러면 5인 정도까지 쓰시겠군요 그렇게 해서 5인 정도 쓰고 있는데 고려봤자 뭐 하나 늘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4개는 무조건 들어갔다 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라서 하나가 더 붙은 거고 사실 4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맞아요 거의 다 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6인까지 썼던 게 왜 그랬냐면은 지금은 제가 외장을 안 쓰고 있는데 그 아웃보드 중에 이제 그 신디사이저 있잖아요 신디사이저는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소리를 쓰시려면은 거기에 있는 오디오 아웃풋을 인터페이스를 연결해 갖고 녹음을 받으셔야 돼요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그 다이나믹 하나 컨덴서 하나 그리고 기타 아웃보드 2개 그 다음에 신디사이저 아웃보드 2개 하고 총 6인을 사용을 하시게 되고 신디사이저를 하나 더 논다 그러면 이제 8인까지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외장 악기를 얼마나 살 계획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구수를 조정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다른 악기들하고는 조금 더 이제 확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메리트를 가지는 4x4 타스캠 인터페이스 US 4x4 HR입니다 26만 5천원이고요 1x2가 14만원 2x2가 19만 6천원 4x4가 26만 5천원으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격 괜찮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스펙을 비교를 해드리려고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켜놨는데 1x2 보면은 얘네도 저기 다이나믹 엔진 안 써놨거든요 그죠 얘도 숨겨놨죠 저희가 이거를 또 그 매뉴얼까지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안 나와 있어요 지독한 놈들이에요 우리가 스테인버그 어떻게든 찾아왔는데 얘는 결국 못 찾았지 더한 친구들 예상하기로는 아마 얼추 105에서 110 사이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26만원대니까 가격이나 신호대 자분비 같은 거 보면 얼추 예상이 가능한데 아마 높으면 110 낮으면 10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나머지 부분들은 차이가 없는데 여기 밑에 신호대 자분비에서 차이가 나요 이 신호대 자분비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 해가지고 100만 넘으면 사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수치가 신호대 자분비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잡음에 대해서 신호가 더 크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잡음이 훨씬 더 적고 깔끔한 사운드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1x2가 109, 105, 110이에요 마이크인 라인인 라인아웃 이렇게 되고 2x2가 같은 세팅에서 110, 108, 110이죠 조금씩 높아요 그리고 4x4도 마찬가지로 이제 2x2와 마찬가지로 110, 108, 11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x2만 엔트리급에서 약간 수치가 떨어지고 2x2, 4x4는 그만큼 조금은 더 오디오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3개 비교한 거 보면은 마이크 프리앰프가 어... 인 마다 하나씩 다 따로 달려 있죠 그래서 4x4 같은 경우에는 프리앰프 자체가 4개 그리고 미디 인아웃은 1x2엔 없고 2x2, 4x4 있고 버스 파워는 3개 다 됩니다 자 그리고 4x4에 대한 스펙을 여기 스윕처 사이트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온라운드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4x4 자 요렇게 외관 설명 나와 있고요 라이브 스트리밍 가능하고 울트라 HDDA 마이크 프리앰프를 탑재하여 자연스럽고 청량한 사운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뭐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 1x2, 2x2 할 때 보여드렸던 컨트롤 패널이죠 컨트롤 패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샘플탱크 그 다음에 큐베이스 LE 오토튠 언리미티드 이게 좋아요 오토튠 3개월 무료 사용 가능하다 제로 레이턴시 다이렉트 모니터링 하지만 다이렉트 모니터링에 뭔가 약간 자체 DSP를 통해서 리버블을 모니터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간단한 다이렉트 모니터링만 가능하다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장 케이스에 옆에 이렇게 그릴처럼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적이죠 네 네 요렇게 라인업 3개 있습니다 구찌 우리 저희 티셔츠 하나씩 가져왔었죠 아 맞다 타스캠 티셔츠 집에서 지금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외관 살펴보고 올게요 네 타스캠의 US44HR입니다 4인 4아웃 4x4 지금 보면은 각각의 인풋마다 다 프리앰프가 따로 구동이 되게 되어 있죠 개인 다 따로 먹고요 뭐라는 거야 개인 다 따로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멀티 인풋이 아니고 여기 캐논이랑 5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인풋 1번에서 4번까지 팬텀 파워 주실 수 있고요 인풋 1과 2에 여기서 마이크 라인 인스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1, 2는 좀 더 다채로운 멀티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헤드폰 2개 한꺼번에 꽂으실 수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모니터 밸런스 노브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옆쪽에 보시면은 이제 좀 익숙하죠 1x2, 2x2에서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그릴 형태 그리고 라인아웃 밸런스드 1, 2, 3, 4 아웃입니다 미디 인아웃 그리고 USB 포트와 아답타 단자까지 있는데 어차피 버스 파워로 구동이 돼요 네 자 후면부 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놨을 때 약간 이렇게 틸트되는 형태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외관까지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x2랑 4x4는 1x2에 비해서 오디오 스펙이 아주 약간 높기는 하지만 뭐 대단한 차이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역시나 다이나믹 엔진 아쉽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인이 4개인 거가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또 바로 사운드 직접 녹음해서 모니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